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암이 너무 아프다 도착! 거거! 뭐죠? 완전 발음이 좋았고 저희 1등이야! 좋다! 길이 널래나? 도와드리겠습니다. 빔 연희님! 네! 도와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시죠! 눈을 통해! 머리를 다 띄는 곳에 이 맛도 먹어봤어? 이거 뭐야? 이렇게 먹을 거야 그냥? 야 너가 저번에 약과 있다 왜? 여기 크루치가 저기 어 여기 있어 너 개같이? 그럼 귀엽다 개마약이야 진선녀 중 고등학교 우리의 학교를 찾았어요 너 완전 여행행 같지 않냐? 응 그것도 일방 아니야 섬유 엔지 아 수고하니 다시 머리가 너무 축축축축 처져있어 근데 불량한거 봐 너무 아름다워요 이 시간에 강남역에 혼대 내장 먹으러 오는 사람 그렇게 맛있지 않냐? 너무 맛있는데? 양호지게 찍어서 우뎅이랑 다 넣었지? 야 너 너 아는구나 머리에서 미용실 냄새 나 쭈쭈밥 먹으러 가자 난 토마토 맛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쳐다보잖아 기분 나쁘게 내 말이 나왔어 셀카가 아니었어? 저기 엄마 아빠가 안녕하세요 안녕 저는 동이 목소리 계속 들으면서 동이 목소리가 나와서 재밌는 거야 동이랑 이태원 갔잖아요 그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우리 다음에 정성 송칼국수도 먹을래? 너가 막 가만한데? 응 나 갈래 거기 만두가 맛있대 감사합니다 챙겼어? 조심히 가 편집해서 보여줘 조심히 가세요 그래 가 진짜 재밌었잖아 보자 안녕